가장 많은 조건 하트 불이 들어와 있는 블루 선녀 이대로 최종 선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고민 끝에 다른 분을 최종 선택하게 될지 나보석 씨 결정하셨죠? 최종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레드, 블루, 그린, 옐로우까지. 최종 선택은 과연 어떤 선녀에게 돌아갈지. 버튼을 눌러주세요. 버튼을 눌러주세요. 너무 떨려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. 헬스랑 필라테스, 크로스피트 이런 건 꾸준히 하고 있고. 운동 습관 들려서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만으로 되게 부지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. 버튼을 눌러주세요. 골프 미디어 프로 김민지입니다. 아까 영상 보면서 전 크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. 제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소소한 일상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사진상에서 안 뽑아주셔서 약간 서운하긴 한데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? 편하게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? 네. 아까 제가... 그... 근데요. 아까... 집에서 뭐 된장이나 김치 막 가져와가지고 자주 해 먹는 편이에요. 약간 번아웃이 처음에 왔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.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전화 와서 번화 받는 것도 힘들 거예요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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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립! 아... 그립... 그립... 선녀님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너무 어떡해. 최종 선택. 그린 선녀 양현정 씨를 선택했습니다. 그린 같았어. 대화 같으면 잘 통하네. 언제 그녀가 내게로 다가왔나요? 1대1 대화. 1대1 대화할 때. 이야기하는데 제일 편했었어요.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느껴져서. 그렇죠. 그럼 오늘 매칭이 성공할 수 있을지. 프로포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양현정 씨. 양현정 씨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?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? 네. 바로. 그냥 바로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맞아요. 자. 지금 커플이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? 네.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.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고. 선녀는 의뢰인을 선택한. 끝까지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? 저는 계속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시는 게 되게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의 그런 생각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두 분 출발. 다른 주인이 됐잖아. 이건 원래는 노래와 traded ella이 맞춘 요구리 interacting 수도 2500 British